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0년 6월 학평 2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이런 정사각형들이 있고요. 선을 쫙 그었대요. 문제를 봤더니요. 30도라고 다 각도가 나와있고 3삼각형의 넓이의 합,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합이 나와있네요. 문제에서 뭘 구하래?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있죠.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길이는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잡아주자고. 작은 걸 A, 두 번째를 B, 가장 큰 거의 길이를 C라고 한번 잡아줍시다. 그러면 우리 구하라는 것들 힌트로 한번 적길래 해봐. 삼각형 넓이. 그러니까 여기가 A니까요. 여기의 길이도 A라고 잡아야 될 거고 B라고 잡아야 될 거고 여기의 길이를 C라고 잡을 수 있겠죠. 정사각형이니까. 자 그럼 얘 삼각형 넓이 여러분들 못 구합니까?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2분의 1 A, B, 사인 세타로. 맞아요.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나왔어요. 구할 수 있겠죠. A, B, C로 다 나타냈으니까요.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?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. 자 그럼 여기의 넓이는 A제곱이고 여기의 넓이는 B제곱이고 얘의 넓이는 C제곱이 될 거라고.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값을 구하래.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? 봤어요. 언제? 고등학교 1학년 때. 지금 이 기출이 고등학교 1학년 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수의 공식 변형이 등장을 한 겁니다. 아 선생님 그럼 전화 안 풀어도 되겠네요. 아니지.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 거지. 이런 공식들은 충분히 낼 수가 있다고요. 제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자 공식을 먼저 써놓고 갈게요. 까먹었을 것 같아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값은요. 어떻게 되냐?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입니다.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.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값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을 주어진 힌트를 토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죠. 자 첫 번째 단계가 되겠네요. 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. 삼각형 넓이의 합이 나왔어요. 그럼 걔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고. 자 얘의 넓이입니다. A랑 B랑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? 30도인 거 알죠? 끼인각의 크기가. 그래서 얘의 넓이를 S1이라고 잡으면 그 넓이는 2분의 1AB 곱하기 사인 30도 더하기 2분의 1BC 곱하기 사인 30도 더하기 2분의 1CA 곱하기 사인 30도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자 사인 30도 얼마에요? 2분의 1이니까 앞에서 다 지금 누가 나오겠어? 4분의 1이 등장하겠죠?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도니까. 그래서 얘를요. 한 번에 4분의 1로 묶어버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. 그 결과가 얼마래? 삼각형 넓이의 합이. 26이래요. 따라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? 4, 6에 24. 4, 2, 8이니까 104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. 자 첫 번째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찾았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얘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단계 찾아줬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만 나오면 끝이야?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알면 끝이겠죠. 자 두 번째 힌트가 뭐였냐면요. 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합이 나왔습니다. 얘가 더 쉽죠? 한 명의 길이가 A짜리, B짜리, C짜리 정사각형이었잖아. 그러니까 사각형은 A가 몇 개? 4개, 4개, 4개. 그러니까 4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바로 나타내시면 될 거고 그 결과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2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럼 4로 나누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자 끝났네? 두 번째 단계.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고요? 사각형 넓이들의 합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었고요. 그 공식을 선생님이 맨 앞에 써줬죠. 그러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서 가자고. 그럼 18에 뭐가 되고?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? 104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. 뭐 18제곱 외우신 분들은 외워서 가셔도 되고요. 선생님 전화 안 외웠어요. 그냥 새로 재만 하세요. 조금 부끄러워도. 88에 64, 8이니까 144, 180이니까 얼마? 324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얘는 324 마이너스 208이 나올 거고요. 계산 때리시면 6, 1, 1, 116이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어렵지 않았고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이거랑 이 곱생홍식 변형 정도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요.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답은 얼마? 116이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